얘는 수푸에요 수푸? 겁쟁이 왜 이렇게 따라와? 왜 이렇게 따라와? 아 괜찮다니까 이게 지금 저 때문에 그러는 거야? 그쵸? 다른 사람이 운명 안 와서 딱히 숨고 너 못 막아야지 고양이들이 고르잖아 두 번째 맡아봤는데 둘이 바뀌었어요 얘가 강아지고 애가 고양이 ㅋㅋㅋㅋㅋㅋㅋㅋ 안녕 SURPRISE SURPRISE INVOLV SURPRISE SURPRISE ㅋㅋㅋㅋ 이리와 뽀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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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 가자 이리 와 뽀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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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지? 뽀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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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분양해 올 때부터 그랬어요 사람 지나가거나 아 även 자기한테 오거나 이러면 그대로 도망가고 너무 소극적이어서 그게 좀 고민이 되긴 하는데 사귀 películ 이거 괜찮은거야 냄새 같아 아니야 친구 로제 안녕히 계세요 톡톡 한식이 가 같이 지내는 모습이 커플 같다는 것 같아요.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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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퍼가 매개체의 역할을 해서 사람들도 많이 대하게 수퍼가 매개체의 역할을 하고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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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우